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주류라고 그러죠. 술을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류 매너를 면허합니다. 주류 매너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주류 매너를 받으려고 하면 그건 좀 억수로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규모가 좀 이렇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류 매너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규모 주류 매너 그건 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류 매너를 먼저 받아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게. 그렇게 작게 시작해가지고 한 몇 년 해보고 이거 진짜 된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주류 매너를 받아가지고 크게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초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설비를 많이 갖추고 이렇게 되면 5년 안에 망할 수 있는 확률이 90%입니다. 5년 안에.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2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초기에 한 1억 이내로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산이 2억밖에 없는데 초기에 한 3억이나 4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대출을 낸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빌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큰일 나는 거죠. 다시 일을 하는 거는 커녕 있는 돈까지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대출낸 것까지 여러분들이 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주류 사업뿐 아니고 모든 사업을 절대 여러분 예산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초과하는 거, 부담되는 거, 무리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요즘은 워낙에 입소문이라는 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SNS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걸 키울 수 있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류 매너나 주류 매너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자료는 어디 있어?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좀 헤맸습니다. 여기 자꾸 저기 찾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억수로 좋은 데가 하나 있어요. 이걸 찾았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검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주류 제조 이렇게 검색을 해요. 주류 제조 이렇게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국세청 주류 면허 지원 센터 이렇게 해서 국세청 주류 면허 지원 센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업진흥청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오반드 때마다 다 가봤는데 보니까 여기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되네요. 카메라는 여기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걸면 돼요. 이게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걸면 또 무지막지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역사가 1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국세청 주류 면허 지원 센터 이게 역사가 10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주류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뭐 그게 대한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거 뭐 하여간 오만 것 때문에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걸 그럼 다 봐야 되나요? 전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봤는데 다 봐가지고도 잘 몰라가지고 전화를 딱 걸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팀장인가 그런 분인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딱 딱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듣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이랬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뭐 하루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는 실력이 늘죠. 그래서 그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보면 괜히 바쁜 담당자들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 모르면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일단 자료를 먼저 찾아보세요. 여기에 처음 홈페이지에 보면 국내 주류 소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찾아오시는 길이 찾아오는 건 제주도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지는 말고 여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이런 걸 찾아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있죠. 요거 보십니까? 제 머리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에 이렇게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요 부분에 클릭을 하면 다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도 쭉 가서 자료실이 있죠. 자료실. 여기를 제일 먼저 가십시오. 자료실을. 자료실을 딱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자료가 여기 1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나는 주류 제조를 하고 싶어. 좀 크게 하고 싶어. 이러면 주류 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 요게 한 30페이지 전후 3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걸 보면 되고 나는 이제 소규모 주류 면허를 하고 싶어. 그러면 쪼서 조금 내려와가지고 소규모 주류 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두 개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소규모 주류 제조 가이드북은 아주 쉽게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한 거는 주류 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 요게 좀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거리 깨알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가지는 안 되고 꼭 안경을 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프린트를 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끼고 봐야 돼요. 근데 요 소규모 주류 제조는 이제 그리 큼지막하고 그림도 많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을 읽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번 보고 내일 또 한 번 보고 모레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를 두 권을 가이드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싹 들어갑니다. 우리가 채화한다 그러잖아요.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할 거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상상이 돼요. 그러면 아 나는 이제 이런 주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양조장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됩니다. 근데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저도 10번 읽으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번 정도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 요 맨 밑에 있죠. 이제 저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조 주류 제조면허 신청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이제 칩으로 따지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먼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그냥 막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일할 사람들 아니면 가족들하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또 양조장을 하시는 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샘하고 상의를 해서 시대의 트렌드에 좀 맞아야 됩니다. 막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뭐 꿈을 꾸듯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잡으면 골치아프지 안 되죠. 그래야 요걸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주류면허 신청서 요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걸로 이제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하고 또 뭐 관계된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렇게 이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서 뭐 필요한 거 뭐 알코올 측정이니 뭐 어쩌니 요거는 뒤에 해도 돼요. 일단 이제 그 이거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뒤에 요런 거 살살 배우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료실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여기 가보면서 이제 또 한 번 아주 관심이 있는 게 센터 보유 특허라고 있습니다. 센터 보유 특허 보이죠. 자료실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여기에 72가지가 있네요. 네 들어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어 저 이거 좀 이 특허를 좀 쓰고 싶어요. 뭐 여기 보면 이제 오미자 정류주 제조 방법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오미자를 이제 그동안은 오미자에다가 이제 소주 부어가지고 뭐 뭐 한 달이나 두 달 놔둬가지고 빨갛게 되면 이제 그걸 우리 당금주라 그러죠. 이제 그걸 이제 판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미자를 정류해 가지고 제조하는 방법 이런 거는 억수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특허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류 제조 면허를 받으면 이것 좀 쓰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공짜로 쓰게 해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쓰고 난 뒤에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특허 사용료. 특허를 썼으니까 특허 사용료를 내면 되죠. 그거 사용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여러분 주류 제조하고 나면 이 특허라는 거는 이미 그걸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을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확정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술을 만들 때 막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거는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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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성공하는 거. 그게 연구개발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그게 전부 개발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미 성공한 걸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아주 좋은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72가지나 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자체가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바나나 발효주 이런 거 이것도 특허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흥미롭죠. 바나나 술 억수로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감 발효주 이것도 흥미롭네요. 이것도 뭐 이게 터크가 여기 이 센터에서 터크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터크료 사용료 주고 쓸 수 있는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연구자료 연구장비 이거 적수록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광학현미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위상차. 여기는 올림프스 해가지고 CX-40이라고 옛날 모델이에요. 이건 광학현미경이라는 거는 이제 요 밑에 이게 이제 위상차 현미경 빛과 빛을 쏘아가지고 빛과 빛의 굴절을 통해서 미생물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생물이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걸 보려고 그러면 그냥 일반 현미경 생물 현미경 가지고는 뿌옇게 이렇게 형체만 나오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광학현미경 그러니까 위상차 현미경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학현미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위상차 이러면 요 밑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위상차예요. 요걸 딱 돌려요. 그러면 이제 pH1, pH2, pH3 이래가지고 빛의 굴절을 강도와 굴절을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기 지금 이게 500배라고 돼 있네요. 500배? 요게 이제 500배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250배 요게 이제 만약에 10배 그러면 10 곱하기 250, 10 곱하기 25 이러면 250배 요게 만약에 20 같으면 20 곱하기 25 하면 250배 요런 식으로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기 해가지고 이제 그 배율이 나옵니다. 요건 지금 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400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100배, 200배, 400배, 1000배까지 이제 다 씁니다. 근데 선명하게 보려고 그러면 1000배가 좋고 근데 1000배를 쓰려고 그러면 그 앞에 오일을 발라야 됩니다. 그게 좀 귀찮습니다. 오일 바르고 또 쓰고 나면 그걸 닦아줘야 되죠.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1000배는 뭐 꼭 필요할 때만 보고 보통 때는 400배를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광학현미경을 가지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200배하고 400배 그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렌즈 하나가 억수로 비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술 제조한다고 그러면 이런 현미경 같은 거는 한 개쯤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제조할 때마다 여기 가가지고 막 저거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 거를 사려고 그러면 억수로 비싸요. 이 올림프스 같으면 이 CX-40 같으면 이거 실제로 가격이 뭐 거의 억대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10년 정도 썼잖아요. 이제 10년이나 뭐 15년도 쓰고 나면 억수로 쌉니다.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중거를 사면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새 거를 사지 마십시오. 이제 연구소나 뭐 이렇게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새 거를 사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 200배 400배 버는데 말라고 그 억대의 현미경은 새 거를 살 겁니까? 중고 사면 돈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잘 아는 현미경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고만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중고는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 현미경을 사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이렇게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업자 현미경 아저씨하고 하다 보면 그분이 막 이렇게 수습을 합니다.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제 이렇게 다 와가지고 한번 또 실제로 가서 봐야 돼요. 보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술 담아놓은 걸 이제 그 샘플을 그렇게 딱 해가지고 보고 잘 보이면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미경 같은 거는 꼭 하나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분석기 이거는 여기는 국가기관이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참 좋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술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걸 이걸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개체수 이런 거까지 전부 다 이제 해주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대학의 이제 연구소 같은데 아니면 일반 연구소 이런데 이런 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그 귀한 거였죠. 요즘은 이제 이 미생물을 분석하는 게 요즘은 미생물 DNA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미생물을 딱 하면 이제 그 미생물 DNA 분석기가 있어요. 그거는 한 개 한 20억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가격이 억수로 내려간 20억입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한 방울만 딱 때려뜨려 버리면 그 미생물의 DNA를 판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미생물이 담아서 쫙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10년이니까 벌써 12년 전 기계죠. 그래서 이거보다 지금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걸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권하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거는 좀 그렇다 그래도 이제 광학현미경 이제 뭘 파야지 그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있죠. 이거 중고로 꼭 하나 여러분들이 장만하는 게 좀 좋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카메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컴퓨터 모니터로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녹화도 다 돼요. 이제 사진도 탁 이렇게 누르면 사진도 찍혀지고 그 다음에 뚝 눌리면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도 다 되고 지금 하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중고는 가격 억수로 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그렇게 할 때 이제 술, 술을 나는 어떤 술을 만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술, 부류가 뭐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러는데 과실주도 이제 소규모 주류 면허가 2000년도부터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탁주, 약주, 뭐 청주, 맥주까지는 소규모 주류 면허를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2000년도부터 과실주도 소규모 주류 면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과농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배농장을 하고 있다. 이런 토마토 농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술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면허를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막 주모도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주류 면허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할 수 있고 이제 이후로는 이제 전부 주류 면허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주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반 정류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는 정류주를 하고 싶어. 저는 정류주에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존의 정류주 면허를 받아가지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연천 BND라고 뭐 이제 뭐 이거 한번 보죠. 뉴큐르, 뉴큐어 숲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 여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번 보죠. 포도, 콜이 40, 이런. 이렇게 한번. 이건 이제 정류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면허를 받느냐. 그걸 이제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먼저 그걸 정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도수 40도로 해가지고 정류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 가지고. 그러니까 포도주 먼저 만들고 그걸 정류해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포도정류주를 만드는 거죠. 그래 이제 이건 보면 당도 높은 송산포도를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고량주의 맛을 살림. 이제 40도 고량주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이게 이제 그 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할 건가를 갖다가 여기서 쭉 보면서 뉴큐리, 뉴큐리 이거는 이제 시나몬? 제가 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내가 할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주류를 했는가를 갖다가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결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과실주하고 싶어. 그럼 과실주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내가 과실주를 하고 싶어하면 여기에 모르주, 모르주 이렇게 있네요. 모르주턱 그러면 이제 여기는 농업회사 법인 홍지원에서 평창 모르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 보면 과실주라고 되어 있죠. 과실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도수는 16%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쭉 보면 돼요. 이거 뭐야. 흑스러워 자세히 나와 있고 아까 자료실에서 제일 먼저 두 개 가이드북 그걸 10번 여러분들이 읽고 그래도 모르면 전화번호 있죠.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면 무지 친절하게 잘 가르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지막 여기까지 하나만 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조직도 조직도 이렇게 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술지원과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가 1팀, 2팀, 2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기술지원과에 문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담당자가 정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과실주 만들고 싶으면 과실주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나 뭔 수를 만들고 싶으면 탁주 같으면 탁주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하고 뒤에 계속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류 분석 같은 것도 여기서 다 해줍니다. 해주고 그다음에 세금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야 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 세법도 계산을 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5%밖에 안 되는데 정류주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75%예요. 그리고 그 뒤페 교육세부터 있고 그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세원지원가, 세원관리지원가 여기에 문의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계산한다면서 표준과세하고 이런 걸 또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다 교육을 해주면 2주인가 10일인가 이런 교육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육을 하는 건데 그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아도 이거 하는 거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이런 걸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훨씬 더 쉽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없답니다. 저도 가가지고 교육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교육 생기면 가가지고 교육을 꼭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하여간 다 해준다. 술하고 관계된 거는 모조리 다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류 사업을 소규모든 대규모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도움을 입으면 여기서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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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